자 그래서 뭐 어떤거 배웠나요? 에브리 에브리요 네? 왓.. 날.. 날짜 묻고..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하기 날짜가 아니고 요일이죠 요일 묻고 답하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네..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ay is it today? 그쵸? What day is it today? What에 대한 얘기 좀 하면 되겠다 What이요? 몰라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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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이란 뜻도 있고 What..언제.. 아..무구.. 아..누구란 뜻도 있어 아..무엇..무엇..무슨.. 무슨.. 무슨..어떤..무슨이란 뜻하고 어떤이란 뜻하고 같으니까 같은 뜻이구요 그럼 어떤씨가.. 예..어떤씨로 쓰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에요? 무슨이에요? 평소 같으면 무엇을 많이 쓰죠? 오늘은 무슨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what day 합쳐서.. What..what day..무슨요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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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을 물어볼 때는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아무 뜻이 없는거.. 아무 뜻이 없는거.. What day is it today? 예를 들어 날씨를 나타냈대 Is it today? 날짜를 나타냈대 날씨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요일을 얘기할 때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 화요일이래요 It's Tuesday Tuesday 앞서 볼까요? T-U-S-E-D-A-Y 아깝습니다 아! se가 아니고 es죠 es 화요일입니다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근데 선생님이 맨날 할때마다 여기 컴퓨터 시가 위치가 달라지는거 같아요 What day is it today? 내 마음이지 항상 시간볼때 선생님 폰으로 올 때 금요일입니다 What day is it? It's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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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F-I-R-Y D-A-Y Friday Friday 맞는게 없네요 왜요? 뭐가 맞아 F-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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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계속 틀린다 Tuesday 봐줬는데 F-I-R-Y-D-A-Y까지 틀립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It's Friday Friday It's Friday It's Friday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했더니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Saturday 한번 써볼까요? H-I-R-Y U-D-R-Y конф sub 还 왜? 맞는건 맞는데 응 순식 쓰레기 convicted 기도 ну 이상mp 아니 이게 그러면 알파벳 뭐야 그래서 проход 베이 부여 그럼 몇 가위 소리? 샤브 샤월드 얘는 무슨 소리 할까? 레이 요렇게 합치면 슉 슈우드 레이 얘가 무슨 소리 한다고 부여 근데 왜 자꾸 드 소리를 내냐 너는? 마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슈우드 레이 토요일이죠 이게? 네 한 30번 쓸까 이번에? 30번씩 요일 어 지금 요일 3개 나왔는데 3개 다 틀렸어 어 하나 틀릴때마다 10번씩 해서 세번 틀렸으니까 요일 일곱개 서른번씩 그러면 하나에 서른번씩이니까 전부 다 합쳐서 210번 쓸래?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세러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세러데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어? 서브레이데이네 서브레이데이 어? 서브레이데이 이게 무슨 세러데이야? 서브레이데이지 네 piece 또 쓰기 연습한 거 들고 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어 응? 네 들고 왔어? 아니요? 왜 안들고 오는데? 쌤이 토새도 안오르렀길래 뭘 까먹고 있었는데요? 몇가지 소리? 사 세 세 스 에 세 스 털 털 데이 데이 세터데이 세터데이 세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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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하나 뭐 열 다 틀리는데 세르데이 스윤입니다 에이 에이 웬데이 써보세요 위 더블유 이 디오 예스 디에이웨이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수요일이 제일 쓰기 힘들다 웬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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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보인다 웬 네스 데이 웬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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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일 7개 일단 한번씩 제대로 써와 네 그거 못 봐주겠다 네